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몽골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하지 말고, 하려면 두려워 마라.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화두로 던지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충북연구원 김규원 박사는 지난해 정년을 앞두고 낯선 땅 몽골 땅에 가서 새로운 도전과 나를 찾는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연구원 김규원 박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김규원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몽골이라는 나라 저도 정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몽골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몽골이라는 말은 용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지금 몽골 지역 그다음에 남고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일대를 살던 유목민들 중에 한 부족인데 잘라 아시다시피 12세기 이후에 중앙아시아를 통일해서 고려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유라시아 반도를 점령했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상당히 몽골의 나라가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많이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고비사막, 우리가 우리말로 한 고비 넘겼다, 죽을 고비 넘겼다의 그 고비가 바로 몽골어로 곱이라고 하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거의 몽골 전문가 같으신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몽골로 파견 근무를 다녀오셨는데 몽골에 계시는 동안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셔서. 국립몽골대학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유학도 많이 갑니다. 가는 대학이고 그 안에 한국법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등등을 가르쳤고요.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결과물인데 그거 말고도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음식이라든가 대중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또 교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비교 연구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충북연구원에 계신데 몽골에 머무는 동안 체류 비용을 충북연구원이나 몽골 대학이 아니라 자비로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몽골에 다녀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비를 하면 부처님이 오신 날 자비 같은데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각자 돈을 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기회가 돼서 몽골에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이랄까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이어서 마침 재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 가는 것보다는 몽골의 3년 전 기억을 다시 한 번 좀 체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갔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몽골 대학생들에게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직접 가르쳤셨기 때문에 몽골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를 생각하는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일단 열광적입니다. 아시다시피 BTS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이런 대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의 관심이라면 30, 4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 때문에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조금 GRDP나 GNP가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게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약한데 저 시골에 가도 대조영이라든가 대장근 같은 드라마 이런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찰나하시다시피 몽골 반점 4살 때까지 있는 푸른 반점에 대한 어떤 친근감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간혹 발생하는 어떤 그런 노동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객들이 현재에 가서 좀 지나친 불편한 모습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몽골에서도 삼겹살을 먹나요? 삼겹살은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말요? 네. 몽골에 울란바테르 같은 경우에 한국 식당이 상당히 극단적인 비유로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한국 식당이고 고비사막 같은 데도 보면 식당이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한국 식당이. 물론 이제 내용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 같은 경우도 김치 반 고기 반인데 삼겹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육볶음도 너무 좋아해서 울란바테르에서 하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얘기가 삼겹살은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니고 몽골 사람들에게 양보하자. 그런데 저도 일주일에 심한 경우는 4번, 5번까지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식문화도 뭔가 잘 맞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몽골에서 지내시면서 몽골과 우리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신기하다 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게 남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고 외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보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상당히 대등해서 돈을 낼 때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나 법적인 친분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대, 20대 아이들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악수를 청하는 그리고 인사도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악수를 내미는 것이지 무슨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건 절대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거의 없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공공영역에 가보면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스스럼 없이 있고 저희 대학에 한 학생이 미스 몽골에 선발된 학생이 있었었는데 그 학생이 키가 한 18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가장 친한 친구는 키가 상당히 작은 그리고 고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그러나 성격은 서로 맞는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별 따지지 않고 그냥 성격이 맞으면 친구가 되고 어울릴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리랑 달랐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그런 가치를 가치가 있어야만 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근대 사회의 산물이 우리 문화라면 유목민들은 가족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해야 되고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는 새로운 문화라든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친한 사람들이라 그런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현대적 가치로도 평등이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몽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몽골 국립대 방문 교수로 1년을 보내고 돌아온 충북연구원 김교원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몽골의 삶과 그리고 몽골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몽골과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몽골에 계시는 동안 그런 교류 현장을 직접 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많습니다. 울란 바테르 시내 중심가에 가장 번호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서울의 거리예요. 서울시하고 울란 바테르 시와의 어떤 교류에 의해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음식을 잘하는 집이 하나가 있는 그 거리 이름이 남양주 거리예요. 남양주시와 그리고 고비사막 쪽으로 가다 보면 수원의 숲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나무를 심어서 황사 같은 거 예방하려고 그런 조경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농업기술원인가에서 한 10여 년 전에 진출을 해서 온실을 통해서 채소들을 길르는 그런 기술을 알려줘서 몽골시의 많은 식당들이 손바닥 한 두 개의 많은 상추 같은 걸 만들어서 삼겹살집에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 여자 컬링이 있었던 마늘로 유명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마늘하고 컬링이 유명한 의성군도 농업기술로 많이 진출을 해서 한 게 있었고 한국광해공사에서도 몽골은 석탄이라든가 텅스텐 구리 이런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출을 해 있고 코이카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충북은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전에 청주시에서 청주문화재단하고 들어가서 국민음악원에다가 장비를 기증했던 이런 사례들 정도만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북과도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타진을 하고 왔었는데 몽골의 문화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다양성이죠.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지식정보 또 물질적인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이런 게 우리의 삶을 또 공동체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한다면 교류는 이제 필연적인 것인데 충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들이 좀 안 하는 분야들 그러니까 농업, 우리가 뭐 충북도 농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 교류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몽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충북도 같은 경우에 무예마스토십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열정을 쏟고들 계신데 그런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을 몽골하고 한다면 몽골이 또 중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은 특히 베트남이나 터키랑도 네트워크가 아주 좋아요. 인두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북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이라든가 스포츠 역량 이런 것들이 더욱더 도움이 되는 많이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년 동안 몽골에 다녀오셨고 보면 우리 청년들도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취업도 어렵고 대학 진학도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가요? 그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을 사실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인생, 남의 삶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세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5년 된다면 한 10년 전부터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걱정들 이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이런 무책임한 제목으로 책도 나오게 됐지만 아프면 그건 환자지 청춘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른이라고 해서 기성세대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뭐 열심히 하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니까 어떻게 하라든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개인의 능력 그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 그런 것을 들은 다음에 기성세대들의 말보다는 1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기성세대들의 말은 어떤 식으로든 같이 편향적입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그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말씀을 감히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쁘게 강의하시면서 짬날 때마다 몽골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몽골 하면 쏟아지는 별 같은 풍경도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여행 팁 있을까요? 많죠. 일단 북반구에서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 키르키시스탄이 별을 보기에는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남반구는 오스텔리아 정도인데 퍼스 그런데 별 보러 많이 가요. 몽골에 1년에 한 60만 명 정도가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한 15% 정도가 한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가실 때 보름달이 뜰 때는 가시지 마셔야 돼요. 보름달 때문에 은하수가 안 보여요. 은하수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몽골은 흔히 패키지 여행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이트 등에서 5명, 6명 한 팀을 짜서 미니버스에 싣고 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잘 해보시면 비용을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는 낮춰서 자유여행도 가능합니다. 언어가 좀 안 되지만 언어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1인당 한 50만 원, 60만 원씩 비행기값 빼고 그렇게 줘서 한 팀당 한 300만 원을 만들어야만 5박 6일 가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좀 힘들어도 권하해 드리고 싶고 갈 때는 북쪽으로는 홉스굴 호수라든가 바이칼, 러시아 쪽에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아르한가이라고 해서 아주 근사한 노천, 온천이 있어서 벼를 보면서 온천을 할 수가 있는 얘도 있고요. 남쪽은 고비사막인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4박 5일, 5박 6일이 고비사막으로 가요. 그러면 엘승사르라고 해서 싱잉산드, 노래하는 사막이 있어요. 비행기 가는 소리인지 처음 알았는데 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한 200km 정도 되는 고비사막의 모래들이 움직이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독립영웅인데 차이발산이라는 분의 도시, 도시 이름이 그런 데도 있는데 만주랑 연결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는 많이 안 가고 주로 남쪽, 서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팁이라면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보다는 개별 여행을 가시고 혹시 필요하신 게 있다면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에게 제가 알려드릴 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팁이겠네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누구보다 진짜 들어보니까 알찬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인생관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도전하기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편견이 고정관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려고 하죠. 물건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듯이 그런데 이제 제가 19, 20살 쯤에 어떤 한 구절을 신문에서, 학교 신문에서 본 게 있는데 맑게 투명하게 살자고 하니까 이 글은 사실은 그 첫사랑에 실패한 어떤 분이 쓴 글인데 그러면서 나도 좀 맑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이 되게 불투명하고 흐릿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성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옛날로 그러니까 순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려고 하다 보면 어제의 나와 결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방식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외모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아무튼 1년 전부터 느꼈던 그런 옛날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재미도 있고 뭐랄까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낯선 곳으로 긴 여행도 하나의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달 안에 책을 출간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몽골 여행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다른 장르의 책이더라고요. 어떤 책인가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 혐오, 배척 조금 소프트하게 얘기해서 외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를 고민을 하다가 힌트를 얻은 것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열등감은 개인의 문제로 흔히 개인 심리학에서 아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서양 심리학에서 논의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문화의 산물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해서 그 가정을 가지고 가장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정을 해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의 핵심은 서열한데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른바 갑질을 하고 통제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 했더니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덧불이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타난 이후부터 인간은 악어가 1평방 센티미터당 한 400에서 500kg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빨은. 치타가 1초에 달리는 속도가 한 10초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지만 시속 90에서 100km를 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칼, 루이스가. 그리고 또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에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류는 아프리카의 동쪽 사바나 지역에서 탄생해서 진화해서 저는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인데 지금의 현생 인류에 이루기까지 전 과정이 그런 여타의 포식 동물에 비해서 열등한 그런 존재로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그 자체는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중력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 돼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는데 그래서 책 제목도 대통령도 루저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도 루저다.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루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루저의 비교 대상이 같은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라는 거죠. 포식 동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에 좀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드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몸담고 계신 곳이 충북연구원인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정년 후에는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연도라고 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10여 년 전에 정년 퇴임식을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해서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래서 활륜식 해서 파티를 하신 분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재정관계상 또 성격상 떠벌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앞으로는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얻었는데 그 답은 배려라든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인 나를 아는 저 자신의 자아를 아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룰라이즈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감히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지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는 늘 네이클로바 같은 행운을 따집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나라의 국화가 세이클로바거든요. 세이클로바의 의미가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운보다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숨을 쉬고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든 동료든 미운 사람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자극이 되고 또 다른 하루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몽골로 파견구멀에 다녀온 충북연구원 김교원 박사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낯선 나라 몽골에 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도전하는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김교원 박사 앞으로의 멋진 홍보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